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위터 라온 고소경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한 캐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6월 평가원도 끝났고 그쵸?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도 볼건데 보통 예년 같은 경우는 여름바학 학습법이라는 걸 해서 여름바학이 들어가는 시즌에 맞춰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하는데요. 올해는 사실은 상반기 커리가 여러분의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 막 엉켜있잖아. 그래서 조금 더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일찍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름바학 이후가 아니라 이제부터 여름학습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꽤나 많이 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수능은 많이 남았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람 다 다르고요. 또 하나 전략이 있는 친구가 있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무작정 열심히 하면 되게 힘들어.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항상 학습은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 성취해 가는 그래야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알려면 친구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최상위도 있고 중인권도 있고 막 이제 시작한 애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반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성. 뭐야? 자 현재 여러분의 스스로의 지금까지 학습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자 올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쫙 써놨어요. 내가 올해 수능 연기돼가지고 이제 12월 초에 수능이 있잖아? 그러면 수능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그렇죠? 우리 6월에 나름 중요했었던 평가원 시험도 이제 다 끝났지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평가원이라는 게 수능의 잣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는데 35점 나왔다? 32점 나왔다? 심지어 28점 나왔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아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지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왜 28점 나왔는지 왜 35가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오케이? 그 얘기는 남들이 얼마만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 여기서 47 맞은 친구 50 맞은 친구는 그냥 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야 사실은요. 꽤나 많이 했을걸? 그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통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완료가 됐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탐이죠. 뭐가? 개념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개념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 고난도 문항을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우리 개념안정섭 하잖아요. 그죠? 자 개념 수업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면 거탈기시의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개념이 완료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기출까지 정리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출은 내가 다 풀었다. 이 정도가 첫 번째 돼야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상반기에 뭐가 나왔었지 여러분? 저 요맘때 지금 뭐가 나왔을까? 수능특강이 나왔었잖아. 그렇죠? 네 수능특강 다 푼 사람 들어봐. 내려 두 번 푼 사람 들어봐. 내려 세 번 푼 사람 들어봐. 내려 이제 풀 사람 좀 들어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꽤나 한 70%의 친구들은요. 수특을 한 번 풀어요. 모든 문제집은 여러분 한 번 풀면 안 푼 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한 번 풀어도 내가 아는 건 맞췄고 틀린 건 모르는 건 틀렸겠지.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해설지 보고 다시 맞춰서 점검한 거 기억나나요? 지금? 하나도 안 나. 내가 여러분한테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를 현장에서 목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 번 풀어줘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모두 나왔죠 이제? 수능완성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능완성을 이미 다 푼 친구가 있고 아직 안 푼 친구가 있고 여기서 이미 학습량 자체가 현저하게 채가 나는 거예요. 오케이? 어. 또한 선생님 수업을 예를 든다면 개념 완성 다 따라왔고 기출 200제도 같이 풀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수능특강 내가 다 하라 그랬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해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뭐 했지? 두근두근 모의고사를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무슨 특강? 킬러 특강까지 있단 말이야. 이것까지 다 꼼꼼하게 다 완료가 된 친구들이 있는 거고요.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번 친구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라 나는 그러면 수툭을 안 풀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나는 올해에는 수툭을 포기하네? 올해는 수툭에서 안 나와? 안 해?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현재 고3이나 N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교과서가 바뀐 데가 상당히 불안한데 예전에 기출 문제집을 아무리 뒤져도 새로운 단원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나마 있는 문제가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일 거 아니야. 선생님 모의고사를 만약에 안 푼 친구라면 그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수툭과 수안을 뭐 수툭이다. EBS다. 그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괜찮은 문제집이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수툭과 수안을 지지지지지 끌고 가면 또 안 되잖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풀어줘야 돼요. 이게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고 기출이 잘 돼 있잖아요.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수능특강에 사실은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한 3일이면 다 풀어요. 3점짜리만 풀어.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이거 한 일주일이면 다 풀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푸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한 시간, 두 시간씩 풀어도 일주일이면 풀어. 안 되는데 여기가 안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돼야 아, 내가 지금까지 조금 느슨하게 공부했구나. 선생님, 이때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래요. 야, 나만 코로나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힘든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올해 수능을 화학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나도 그래요. 쉽게 나올 건데 또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쉬운 거 아니거든. 다 쉬울 거란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럴 때는 일단 45점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은 거거든. 근데 6월 평가원도 분명히 쉽게 추지가 됐는데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기본 문항들을 틀리고 있으면 여기서 공부하기는 벅차죠. 오케이? 그래서 아, 이거를 현재 자기 스스로를 점검한 다음에 내가 학습량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봐봐라. 여러분, 선생님이 화학 다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에요? 실제 잘해. 선생님이 잘하는데 선생님이 뭐 태어날 때 화학을 잘했니?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은요. 화학을 잘하는 이유가 딱 하나야. 선생님은 구경술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경술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나는 아침 먹고 화학하고 점심 먹고 화학하고 저녁 먹고 화학해요. 그죠? 아침 먹고 문제 만들고 점심 먹고 문제 만들고 뭐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구경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이 화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화학을 안 하는 거야. 왜? 딴 거 할 게 되게 많거든. 그러면 구경술을 줄이고 화학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럼 가장 이론적인 건 잠을 줄이고 화학을 해야 되겠지. 내건 이론적인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구경수도 안 줄이고 잠도 안 줄이고 화학을 조금 더 해주려면 가장 좋은 건 시간을 아껴 쓰셔야 됩니다. 하루 중에 버려지는 시간이 꽤나 많거든요. 지금 꽤나 이 코로나 때문에 버려지는 시간이 더 많아. 자기 스스로한테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점검한 다음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걸 먼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는 건데요. 하면 안 되는 학습법이 있어요. 뭐냐면 대다수의 이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여름방학 이후가 무슨 파이널 야, 무슨 파이널을 5개월 동안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준비가 안 되는데 계속 닥치고 문제 안 풀면 실력이 오르나? 맨날 풀 때마다 양적 계산 틀리고 중화반응 틀리고 그치 어려운 거 있으면 또 틀리고 점수는 계속 제자리인데 문제는 계속 풀고 있고 그걸 뭐라 그래? 노동이라고 하는 거야. 노동. 문제를 푸는 건 좋은데 여기는 파이널 과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파이널은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되냐면 한 이 정도까지 9월 말 이후에 여기서부터 공격적인 파이널 이때는 뭐야? 진짜로 닥치고 푼다. 문제를. 풀었던 문제 안 풀었던 문제 다 상관없어. 앞에 틀렸던 문제 닥치고 푼다는 거야. 문제가 모자랄 때까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다른 거예요. 알겠나요? 물론 이때 선생님이 커리 잘 따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양 3, 4, 5, 0이라는 것도 하면서 모의고사 풀면서 같이 가잖아. 그렇죠? 니오디는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수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밀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면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최소한 수능 완성을 아직 안 풀었다면 과연 수능 특강까지는 끝내고 오라는 거야. 한 번 더 풀고 두 번 더 풀고 와라. 킬러 특강을 만약에 아직 안 들었다. 그러면 킬러 특강 중에서 이거 언제 다 풀어? 그러지 마시고 양적 계산 파트라도 먼저 한 번 듣고 넘어오란 말이에요. 난 중화가 좀 더 괜찮으면 중화라도 먼저 듣고 오라는 거야. 누가 꼭 완강하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 개그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세 가지로 한 번 순서를 쪘어요. 본인의 약점을 알아야 이게 이게 학습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3월에 또는 4월에 6월에 우리한테는 세 번의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근데 난이도가 셋 다 없었어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내가 3월, 4월, 6월에 농도 문제를 다 맞았어. 그럼 나는 농도를 잘하는구나. 이거는 위험하지요. 그치 않아? 그치? 어. 우리가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를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뭘까? 는 걸 생각해요. 아,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가 첫 번째. 그치? 그 다음 또 하나는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아는 게 두 번째. 그치? 네. 모의고사 딱 한 번 봤는데 농도 틀렸어. 그거 딱 야, 넌 농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농도 문제를 30개 풀었는데 그 중에 14개 틀렸어. 그럼 100% 농도가 약한 거거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뭐가 나와요? 자기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를 풀면서 약점을 잡아내야 되겠고요. 본인이 아는 약점은 있어요, 물론. 그건 약점이 아니야. 양적 계산 중화는 약점이 아니에요. 그건 킬러 파트잖아. 이거 두 개 제외한 약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약점을 보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예를 들어서 농도도 틀렸고 뭐 산염기 반응도 틀렸고 뭐 이런 게 몇 개 틀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맞았다 틀렸다 하는 건데 양적 계산과 중화는 맨날 틀려. 그러니까 양적 계산과 중화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학습이 아닌 거지. 뭐야? 자신 있는 단어는 늘려가는 공부라란 말이에요. 이해하고서 무슨 말인지 어 나는 예를 들어서 이용결합 공유결합 분자 모양은 절대 안 틀려. 여기는 자신 있어. 그런 자신 있는 단어는 몇 개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거를 늘려가셔야 돼요. 여기는 조금 알겠는데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 여기는 아예 모르겠어? 그럼 여기를 해야지 당연히. 이거를 늘려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푸시고 선생님이 두근두근 몰고사를 안 푼 사람은 반드시 풀면 약점이 나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고3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N수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단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려운 단원은 없어. 사실은요. 근데 3월, 4월, 6월에 새로웠던 뭐 평형은 뭐 어려울 게 없지만 중화적정이라던가 그치? 남 또는 아까 얘기한 농도라던가 새로 들어온 양자수라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건 3월, 4월, 6월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새로운 단원이 아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기는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나온 단원은 올해 수능이 처음일 거 아니니?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조금 더 폭 넓게 공부해 줘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경을 써주는 파트는 물론 선생님이 3, 4, 5, 0 때 다 정리해 줄 거지만 올해 화학원에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몰롱도가 안 돼 있으면 몰롱도를 잘 쓸 줄 모른다. 또 하나 실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몰롱도가 화학원에서 굉장히 비중이 강해졌어요. 선생님 농도 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죠. 이게 몰롱도가 약하잖아? 그럼 기본적인 농도 문제가 약하겠지? 중화반응의 몰롱도랑 섞여 나올 수 있지, 여러분? 산화원암 반응도 수용액 반응으로 뜨면 몰롱도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pH, pOH 구하는 것도 몰롱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죠? 양적 계산도 염산을 쓰면 몰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롱도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야. 몰롱도가 강해야 돼요. 첫째 그 다음 또 하나 이번 교과 과정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죠. 실험이 있어요. 실험은 첫 번째 뭐 있어요? 몰롱도 제조 실험. 퍼펙트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열량계 실험이라고 있죠. 발해 흡열 관정에서 열량계 재는 퀴런 CMT 실험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화 적정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험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 같고는 안 되고요. 필요한 실험 과정 실험 기구 실험에서 오차분석 주의사항 이런 걸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때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죠? 선생님이 3, 4, 5, 5 때 다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양적 계산과 중화관은 이거 뭐예요? 모든 애들이 다 지은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원자반질입니다. 이온하너지다. 양자수다. 이런 건 일주일 딱 공부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맞추면 돼요. 근데 이건 일주일 딱 공부했다고 앞으로 계속 맞추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꾸준한 뭐가 필요해? 꾸준한 문제풀이가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꾸준한 문제풀이에서는 어떤 컨셉이 중요하냐면 100문제를 푸는 게 좋냐 여기서는 10문제를 10번 푸는 게 좋냐 여기 다른 파트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100문제를 서로 다른 100문제에 푸는 것보다는 10문제를 10번 풀어서 그 10문제를 외워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남은 시간 내 빠른 속도로 풀이가 나오는 거야. 봐봐 많은 친구들이 양적 계산을 문제를 계속 엄청 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못 푸는 친구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나중에 까보면 야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사실은 이때 풀었었어. 근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는요. 외우고 있는 문제가 몇 문항이냐. 자신 있는 유형이 몇 문항이냐. 이걸 실력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문제는 푸는데 문제 푸는 마인드겠죠.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 유형을 만나고 싶은 거야. 아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이 빠른 거고 그죠. 이번 UR 평가원도 어땠어요 여러분. 그냥 막 풀어. 그래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평균 분제량 쓰면 2분 안에 풀어. 그죠. 그럼 다양한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다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 실제로 평균 분제량 써서 푸는 애가 있고 또 나름의 자기만의 독특한 풀이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많이 남았죠. 5개월이나 남았단 말입니다. 5개월이면 사실은 지금부터 개념에도 옷이 좀 나와. 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략만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금까지 루즈에게 공부했다면 지금부터 좀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계획 세워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여름에는 날씨조차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정신력이 되게 중요해요. 딱 두 가지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신력 강한 정신력 두 번째는 체력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열정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목표에 대한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빡세게 세워서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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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